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. 위중관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이기도 해요. 우리나라도 있나요? 중국을 WT 가입시킨 건 우리의 실수였다.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흰냉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거죠.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선택이라고 선택지를 딱 놓는 순간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. 그러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어렵다. 아무도 말 못한다. 쌤,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? 선택해야 됩니다. 유문현답?